욕기 12장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 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기를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기를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숭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뜨리신다 하나님은 자신 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것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 번에 자od absur 빛도 없는 boy 하나님은 그들을 regard